제주 롯데 스파이디 오! 나이스!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! 제프리님 반갑습니다! 안녕하세요! 유튜브 하신데요 유튜브 영상 좀 찍어도... 감사합니다! 여기 다 가려서 이제 몰라요 아하하하하 고객님 치셔도 되는데 주시자 하시면 될까요? 예 일단 제프리님부터 치면 돼요 예 이거는 잘 치시는 부분부터 칠겁니다 팝5 자 최고 인정 화이팅! 자 최고 인정 화이팅! 넘 STOP! 너무 급하게 쳐가지고 에이 뒤에 땅에 나무맞추지 말고 잘 차라잉 하하하하하 그래도 안좋구 아이고 엉망이네 엉망 턱은 내 따라가노 오 잘했다 잘했다 와 완전 벙커 벙커 지옥이다 지옥 저기 아 체온장 잘 찼어 이번에 아 벙커 들어갔구나 괜찮아 어 브러쉬 하면 되지 와 공 둘 다 비슷하게 갔네 야 그래도 폭언했다 다시 와 아따 벙커 보이소 벙커 벙커 와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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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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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공만 두시면 돼요 라인 내가 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야 왼쪽 왼쪽 오른쪽 이거 우와 우와 엄청 세다 여기 기본으로 아 아 이거 밀리는데 어 아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아 아 아 좀 아 아 으 으 아 아 있어 200 살 콩 wanted meıy It was wool 아 으 예 아 아 sme b 이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하 어프로지는 조금 짧게 아 짧게 짧게 자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 빵 치면 쑥 나간디 그르 아 장아 옥대까지 그리치 아이고 좋다 자 보디 오로구 으 오오 굿샷 와 우리 최원장 아이고 다행이다 와 그래 위험하게 치노 아니 넓은데 치지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어 걸리면 빼고 럭키 럭키 아이씨 같은대로 타면 안되는데 하필수로 타버렸다 하아 저건 뭐하겠네 세개치면 나가보고 저개치면 바퀴보고 빠지고 있잖아 아이고 그것도 그렇고 와 신나셔 어이구야 잘했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잘했다 그정도 잘했어 그 정도면 내 처럼 봐봐 이까지도 오는데 어 빠른게 아까 2.7이라고 적혀 있길래 좋네 좋지 어 양 어 오 나이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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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